슬기야, 왔니? 어머, 안 추웠어? 어? 엄마가 준비한 외투는… 엄마는 무슨… 자, 잠깐! 날씨 춥잖아, 그래서… 어, 별로야? 유니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어, 뭐야… 아무것도 몰라… 엄마… 작문,icate다. 엄마가 안 유니콘을 날라… 엄마가 버리지? 엄마가 버리지? 엄마가 버리지? 엄마가 버리지? 엄마가 버리지? 엄마가 버리지? 아..뭐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좀! 슬기야! 슬기야! 무슨 일이야! 저..괜찮아.. 슬기야? 어.. 나..나도 사랑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이거 아냐? 으악! 으악! 안돼! 어? 슬기야! 괜찮니? 됐어요! 아니..이게.. 슬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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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지금 춤추는거야? 으흫으흐흫 으하!! 아하하핳 아하하하 으흐흐흐 어? 아니야! 이제 그만 떨어져! 아... 저... 그런 건... 아닌데... 아! 너? 야! 거길 왜... 여긴 안 되는데... 너? 도어! 저... 어? ... 자아. 내일은 더 춥대 장갑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